자 오늘은 바로 이거부터 볼건데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한 저같은 사람이 무려 300만명이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요즘 집값도 그렇고 정말 주식이나 코인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문자가 요즘 자주 옵니다. 뜬금없이 주식종목 하나를 알려주더니 지켜보라고만 하는데요. 놀라운건 진짜 바로 다음날 어제 알려줬던 그 종목이 21%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이번에는 종목 두개를 알려주고 내일 지켜보라고 합니다. 보통은 에이 설마 또 맞추겠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충격적인건 실제로 다음날 어제 알려줬던 그 종목이 또 20%, 15% 이렇게 오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또 놓칠거냐고 사람 심리를 건드리죠. 이쯤 되면 진짜 이거 고급정보가 있나보다 하고 혹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것도 신종 사기에 가까운데요. 여길 잘 보면 이런 문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후 6시 이후에만 온다는 건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같은 주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식에는 시간을 다닐까라는게 있는데요. 원래 주식시장은 3시 반이면 끝나지만 사실 6시까지 10% 한도 내에서 거래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6시 바로 전에 어떤 호재가 떠서 갑자기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서 만들던 신약이 통과됐다 뭐 이런거죠. 바로 이걸 보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종목들을 뿌리는 겁니다. 왜냐면 10% 한도로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장이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급상승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확인하셨죠? 같이하면 쉽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종목 대부분이 장시작 초반 몇분만에 갑자기 오르다가 결국 몇시간 지나면 하락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건데요. 실제로 문자가 온 이날 하루를 보면 9시 땡하고 올랐다가 10분만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연락하면 보통은 500만원이 넘는 소위 리딩방에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은 그 업체가 더 많은 스팸 문자를 뿌리는데 사용되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